논어 헌문의 35번 입니다 자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막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고 요 부분은 술목 관계가 도치됐대요 부정문에서 도치된답니다 그 다음에 요기는 뭐 감탄조의 어미 겠죠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 공이 말했습니다 자공월 하위 어찌하여 기 막 지 자 야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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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왜 도치가 안 됐을까요 똑같이 막으로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불우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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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이 상 달 위쪽은 위쪽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달통하는 달통했다 아래로는 공부를 했고 위로는 통했다 지 아 자 나를 아는 것은 기 천 오 하늘을 하늘을 뿐이로구나 도итай